Q. 신부의 머리는? 지금 제 눈에 안 예쁜 게 어디 있겠어요? Q. 신부의 머리는? Q. 신부의 머리는? 올리는 머리보다 내린 게 나은 것 같아서 워낙에 다들 내린 머리를 하도 얘기하셔서 그냥 저는 내린 머리로 Q. 신부의 머리는? 무겁네요 Q. 신부의 머리는? 제가 앞으로 그 살면서 더 좋은 모습 또 착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많이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신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Q. 신부의 머리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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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